소유진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초대받은 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가 게스트들이 오거나 그리고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돈 넣어줘 나도 많이 넣었어 그래서 이거 이제 다 꽉 차면 좋은 일에 쓸 거야 그래가지고 너가 오늘 또 돈 아끼고 있다길래 너 돈 좀 뺏으려고 꺼줄까? 그럼 여기서 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제가 들고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금을 시키는 걸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기 밖에 나간 사람들한테 만 원을 채워 만 원은 행복이니까 우리 곰돌이가 알았어 만 원으로 행복해지자 모금을 위해 옆 스튜디오에 들어가는데요 곰돌이에게 밥을 좀 먹여주시면 부러워한 이웃을 도울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다행이다 너무 좋아해요 다행이다 뭐 이렇게 띠라도 둘러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알겠습니다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이게 MBC 방송 아닌가요? 그렇죠 MBC죠 MBC 방송인데 타 방송 오셔가지고 네 그거 공방전 아무튼 대충 넘어가십니다 별씨가 꼭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미 퍼먹어 몸이죠? 꿀당파마가 됐어요 꿀당파마가 됐어요 꿀당파마가 됐어요 꿀당파마가 됐어요 됐어요 천 원 넣어놓게요 이거 고음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일 해주세요 미션 성공이요 정말 이 계란 짓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태껏 미션 중에 어쨌든 지켜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